아시죠? 네. 편하게 하시면 돼요. 준비 시작! 일단 곡 소개 먼저 하죠. 저희가 첫 번째 정규 앨범이 드디어 나왔어요. 정규 앨범.. 정규 앨범 타이틀곡은 굿 바이 바이 라는 곡인데 여자를 떠나 보냄으로써 조금 더 성숙한 남자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네, 저희가 활동이 끝났거든요. 이제 일본 투어랑 남미 투어랑 해외를 좀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뭐 또.. 뭐 영어로? 네, 영어로 소개해 주세요. 어, 에런. 나? 네. 어, we just finished promoting our new song, 굿 바이 바이. We hope you guys enjoyed that. And we also have a Japanese tour coming up in August and a Latin American tour coming up in September. So we hope you guys come out and show us your love and support. 네.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지금? 1분 남았습니다. 노래하면 되겠네, 노래. 다 같이! 5, 6, 7, 8 굿 바이 베이베 굿 바이 베이베 너 없이 매일 눈 감아도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 뉴이스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굿 바이 바이 활동 끝났지만 그래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굿 많이 남았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Urban Electro Band 뉴이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분.